먼지를 씻겨줄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상으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저기압 덕분에 남서풍이 불면서 황사와 미세먼지는 북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회복하면서 공기질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산지와 남부 중산간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강하게 올 텐데요. 돌풍을 동반해서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고요. 안개도 짙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제주산지에는 120mm 이상, 남부지역은 80mm 이상으로 비가 많이 오겠고 그 밖의 제주 대부분 지역은 20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순간풍속이 초속 15m 안팎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은 예년보다 높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제주 15도, 서귀포 17도, 성판악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0도, 그 밖의 지역은 1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늦은 오후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제주 전해상에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오후에는 야외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아침에 비가 잠깐 내리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